뭐하냐 여기서 이 자식들 시끄럽게 떠들냐 했더니 익어가지고 아 이것들 진짜 양보해 상세 양보 상세 양보 억울해? 아 아 하옥 하동아 기다려 하동이 하동이 이거 가지고 놀아 하동이 이거 가지고 놀아 이거 가지고 놀아 옳지 아 한 번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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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뺐어 또 뺐어 아 이 욕심꾸러기 하하 뒤집어 꼬리로 때리는 거야? 일로와 하우 없을 때 저거 저거 그렇지? 그거 가지고 놔라 어 그렇지? 그거 가지고 놔라 그렇지 또 하우! 또 와? 하.. 어.. 도.. 잼.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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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양보해 하나씩 양보해 아무튼 이 자식 또 약올리러 왔네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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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하우 동산 앞에 양보했으니까 아빠가 간식 줄게 자 연어 하나씩 줄 테니까 일로 오세요 장난감은 다 필요없네 이거 연어가 앞에 연어 일로와 장난감 다 필요없지 앉아 앉아 하동이 앉아 그렇지 앉아 해줄거지 하우 형 먼저 하우 형 하나 하우 형 하나 하우 형 하나 싸우지마 알았지 황